정부가 항공산업을 적극 육성해 2020년까지 항공 분야 선진 7개국에 진입할 계획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대전항공우주연구원에서 발표한 항공산업수출산업파촉진전략에서 지난해 36억 달러 수준인 수출액을 2020년까지 200억 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항공산업을 무역보험 지원 대상으로 신규 지정하고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고자 항공산업 맞춤형 금융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2020년까지 수출을 목적으로 한 신형 항공기 개발에 4,600억 원을 투자하는 한편 군과의 공동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